매력적인 여성에게는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산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들은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들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지 말기, 남성의 승인을 얻으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굳게 믿으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갑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기, 대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이는 그녀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추측 대신 솔직한 대화, 상대방의 생각을 직접 물어봅니다. 관계에서의 솔직함과 개방성은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합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필요하다면 관계를 끝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감정적, 신체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단호히 행동합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그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현명한 파트너 선택, 외모가 아닌 내면을 보고 바람직한 자질을 갖춘 상대를 고릅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여성은 단순한 외적 매력보다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인성을 중시합니다. 이는 그녀들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가치의 여성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오며 형성된 습관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서는 여정이 필요합니다.